여기가 쉴 틈이 없네요, 사실. 이분들은 누군가요? 여러분, 뉴이스트 W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역주행의 아이콘을 뛰어넘어 진정한 꽃길을 걷고 있는 대세 그룹이죠. 올해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대세 아이돌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K-POP 주자로 확실히 성장한 뉴이스트 W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뉴이스트 W만의 깊은 감성이 돋보이는 신곡, 헬프미로 활동하며 인기 정주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멋진 포즈로 지금 포토화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자, 무대 위로 보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걷는 모습도 너무 멋있네요. 네, 점큼점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글로벌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입니다. 네, 뭐 한 분 한 분 또 뭐 렌 군이 그러면 일본어로 좀 인사를 해볼까요? 아,こんにちは. 뉴이스트 Wです. 아, 어,久しぶりに来ましたけど本当に, 어,みんな 탁상来ましたが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이번엔 아론 군이 영어로 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어, what up to everyone watching on your screens right now? We are New East W. Hi, guys. 네, 2018 마마 팬츠チョイス in Japan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마와 함께하는 소감, 우리 제이할 씨가 좀 말씀해주실까요? 네, 어, 저희가 이제 마마의 두 번째로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영광이고요. 어,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마마 무대에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저희 뉴이스트 W가 활동하면서 냈던 앨범들의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무대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8년도는 정말 뉴이스트가, 뉴이스트 W가 정말 열일한 해였잖아요. 네, 열일했습니다. 꼭 한국에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팬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실적 스포일러 좀 해주세요. 스포일러? 네. 일단 저희가 이번 주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고요. 스포일러는 안 됩니다. 네, 꼭 보러 가야겠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레드카페 미션이 있습니다. 텔레파시 포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시어를 드릴 테니까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헬프미. 하나, 둘, 셋. 저는 눈치 보시면 안 돼요. 네, 눈치 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굉장히 멋있는 포즈를 취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 제시어입니다. 러브. 하나, 둘, 셋. 네, 아, 뚝뿔. 이거 팀워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만드시네요. 자, 세 번째 제시어입니다. 위아 K-POP. 하나, 둘, 셋. 위아. 네, 밝은 포즈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본식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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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